소설 들려쓰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들려 드릴 작품은 김효정 작가의 두 개의 단편 1936년작 이런음악회와 1937년작 연기입니다 김효정 이런음악회 내가 저녁을 먹고서 종로거리로 나온 것은 그럭저럭 여섯 점 반이 넘었다 너펄대는 우아기 주머니에 두 손을 꽉 찌르고 그리고 휘파람을 불며 올라오자니까 예 하고 팔을 뒤로 잡아채며 너 어디 가니 이렇게 황급히 묻는 것이다 나는 삐긋하는 몸을 고루잡고 돌아보니 교모를 푹 눌러쓴 황철이다 버니 성미가 겉겉한 놈인 줄은 아나 그래도 이토록 시근거리고 긴 달려들매는 하고 왜그니 너 오늘 콩쿨 음악대회인 거 아니 콩쿨 음악대회 하고 나는 좀 떠름하다가 그제서야 그 속이 무엇인 줄 알았다 이 황철이는 참으로 우리 학교의 큰 공로자이다 왜냐면 학교에서 운동 시합을 하게 되면 늘 맡아놓고 황철이가 응원대장으로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제 돈을 들여가면서 선수들을 제가 꾸미꾸미 끌고 다니며 먹이고 놀리고 이런다 그리고 시합 그 이튿날에는 목에 붕대를 칭칭하게 감고 와서 똑 벙어리 소리로 어떠냐 내 어제 응원을 잘해서 이기지 않았니 하고 잔뜩 뽐을 내고는 그저 시합엔 응원을 잘해야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영 남 응원하기에 목이 잠기고 돈을 쓰고 일해야 되는 말하자면 팔자가 응원대장일지도 모른다 이번에도 콩쿨 음악대회에 우리 반 동무가 나갔고 또 여행히 예선회까지 붙기도 해서 놈이 어제부터 응원대 모으기에 바빴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말도 없더니 왜 붙잡나 싶어서 그럼 얼른 가보지 왜 이러고 있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앞만 해도 사람이 부족하겠어 하고 너도 같이 가자고 팔을 막 잡아 끄는 것이다 너나 가거라 난 음악회 싫다 나는 이렇게 그 손을 털고 옆으로 떨어지다가 재재 내 이따 나오다가 돼지고기 만두 사주마 함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모로 돌리어 대관절 몇 시간이나 하냐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대답이 끼 두 시간이면 끝나리라 함으로 나는 안심하고 따라섰다 둘이 음악회장 입구에 헐레벌떡 하고 다다랐을 때는 우리 반 동무 13명은 벌써 와서들 기다리고 섰다 저희들끼리 낄낄거리고 수근거리고 하는 것이 아마 한창들 흉계가 벌어진 모양이다 황철이는 입장권을 사가지고 와 우리에게 한 장씩 나누어주며 명령을 하는 것이다 즉 우리들이 내무더기로 나누어서 회장의 전우 좌우로 한 구석에 한 부대기씩 앉고 시치미를 딱 떼고 있다가 우리 악사만 나오거든 덮어놓고 손바닥을 치며 재청이라고 악을 쓰라는 것이다 그러면 암만 심사원이라도 청중을 무시하는 법은 없으니까 1등은 반드시 우리의 손에 있다고 허나 다른 악사가 나올 적에는 손바닥커녕 아예 낑소리도 말라 하고 하나씩 붙들고는 그 귀에다 알았지 응 그리고 또 알았지 재청 하고 꼭꼭 다진다 그래 그래 알았어 나도 쾌이 깨닫고 황철이의 뒤를 따라서 회장으로 올라갔다 새로 건축한 넓은 대강당에는 벌써 사람들 머리로 까맣게 깔렸다 시간을 기다리다 지루했는지 고개들을 길게 뽑고 수선슬이 들어가는 우리를 돌아본다 우리는 황철이의 명령대로 덩어리 덩어리 지어 사방으로 헤졌다 나는 황철이와 또 다른 동무 하나와 셋이서 왼쪽으로 뒤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일곱 점 정각이 되자 벅적거리던 장래가 갑자기 조용하여진다 모두들 몸을 단정히 갖고 긴장된 시선을 모았다 제일 처음이 순서대로 성악이었다 작달막한 젊은 여자가 나와 가냘픈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도 귀가 간지럽다 하기는 노래보다도 조그만 두 손을 가슴께 꼬부려 붙이고 고개를 개우시 앵앵거리는 그 태도가 나는 가엾다 생각하고 하품을 길게 뽑았다 나는 성악은 원 좋아도 안 하려니와 일반 음악에도 씩씩한 놈이 아니면 귀가 가려워 못 듣는다 그 다음에는 역시 여자의 성악 그리고 피아노 독주 다시 여자의 성악 그러니까 내가 앞에 사람 의자 뒤에 고개를 틀어박고 코를 곤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얼마쯤이나 잤는지는 모르나 옆에 황철이가 흔들어 깨움으로 고개를 들어보고 비로소 우리 악사가 등장한 걸 알았다 중학교 복으로 점잖이 바이올린을 켜고 섰는 양이 귀엽고도 한편 앙증해 보인다 나도 졸음을 참지 못하야 눈을 감은 채 손바닥을 서너 번 때렸으나 그러나 잘 생각하니까 다른 동무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나만 치는 것이 아닌가 게다 황철이가 옆을 콱 치면서 이따 끝나거든 하고 주의를 시켜주므로 나도 정신이 좀 들었다 나는 그 바이올린보다도 응원의 흥미를 갖고 얼른 끝나기만 기다렸다 연주가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들은 목이 마른 듯이 손바닥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치고도 손바닥이 아니지나 생각도 하였지만 이쪽에서 제청이요 하고 악을 쓰면 저쪽에서 제청 제청 하고 고함을 냅다 지른다 나도 두 귀를 막고 제청을 연발했더니 내 앞에 앉은 여학생 계집애가 고개를 뒤로 돌려 딱한 표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은 기가 올라서 응원을 하련만 황철이는 시무르크니 좋지 않은 기색이다 그 까닭은 우리 십여 명이 앞만 악장을 쳐도 퀵하게 넓은 그 장래 그 청중으로 보면 어서 떠드는지 알 수 없을 만치 우리들의 존재가 너무 희미하였다 그뿐 아니라 제청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말숙이 차린 신사 한 분이 바이올린을 옆에 끼고 나오는 것이다 신사는 예를 멋지게 하고 또 역시 멋지게 바이올린을 턱에 갖다 대더니 그 무슨 곡조인지 아주 장쾌한 음악이다 그러자 어느 틈에 그는 제멋의 진리 옆 팔뿐 아니라 고개며 어깨까지 바이올린 채를 따라다니며 껐떡껐떡 하는 모양이 예 이건 참 진짜로구나 하고 감탄 안 할 수 없다 더구나 압도적인 끼로 청중을 매혹해한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악사보다 몇 배 뛰어남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놀란 것은 넓은 강당을 뒤엎는 듯한 그 환영이다 일반 군중의 시끄러운 박수는 말고 우층에서 한 삼사십 명 되리라 때를 지어 악을 쓰는 것이 아닌가 재청 소리에 귀청이 터지지 않은 것도 다행은 허나 손뼉이 모자랄까 봐 발까지 굴러가며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 부르는 재청은 참으로 썩 신이 난다 음악도 이만하면 나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생각하였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깨가 실룩실룩하다가 급기야엔 나도 따라 발을 구르며 재청을 청구하였다 실상 바이올린도 잘했거니와 그러나 나도 바이올린보다 씩씩한 그 응원을 재청한 것이다 그랬더니 황철이가 불끈 일었으며 내 어깨를 잡고 이리 좀 나오너라 이렇게 급히 잡아 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변소로 끌고와 세놓더니 너 누굴 응원하러 왔니 하고 헬슥한 나치로 입술을 바르르 떤다 이놈은 성이 나면 늘 이 꼴이 되는 것을 잘 암으로 너 너 왜 그렇게 성을 내니 아니 너 뭐 허러 얘 왔냐 말이야 응원하러 왔지 하니까 놈이 대뜸 주먹으로 내 복장을 콱 지르며 예이 이 자식 우리 건 고만 납작했는데 남을 응원해줘 그리고 또 주먹을 내달려 하니 암만 생각해도 아니 꼽다 하여튼 잠깐 가만히 있으라고 손으로 주먹을 맞고는 너 왜 주먹을 내대니 말로 못해 하다가 이놈아 우리 얼굴에 똥칠한 것 생각 못하니 하고 또 주먹으로 대들려는 데는 더 참을 수 없다 돼지고기 만두 안 먹으면 고만 이다 이렇게 한마디 내뱉고는 나는 약이 올라서 부리나케 칭계로 나려왔다 1936년작 연기 눈 뜨고는 없더니 이불을 쓰면 가끔씩 잘도 횡재한다 공동변소에서 일을 마치고 엉거주침이 나오다 나는 벽계로 와서 눈이 휘둥그랬다 아 이게 무예냐 누리 끼한 놈이 바로 눈이 부시게 번쩍번쩍 손가락을 펴들고 가만히 꼬옥 찔러보니 마치 갓 굳은 엿조각처럼 쫀득 쫀득 이다 예 이놈 참으로 수상하구나 설마 뒷간 기둥을 엿으로 빚어놨을 리는 없을 텐데 주머니 칼을 꺼내들고 한 번 시험조로 쭉 내리어 깎아보았다 누런 덩어리 안쪽이 어렵지 않게 뚝 떨어진다 그놈을 한 대 뭉쳐가지고 그 앞 대돌에다 쓱 문대보니까 아 이게 황금이 아닌가 엉뚱한 누명으로 끌려가 욕을 보던 이 황금 어리다는 이유로 연홍이에게 고랑땡을 먹던 이 황금 누님에게 그 구박을 받아가며 그래도 얻어먹고 있는 이 황금 다시 한 번 대돌 위에 쓱 그어보고는 그대로 들고 거리로 튀어나온다 물론 양쪽 주머니에는 묵직한 황금으로 하나 뿌듯하였다 황금 황금 아 황금이다 피어난 거리에는 커다랗게 살찐 돼지를 타고서 장군들이 오르내린다 때 때는 좋아 봄이라고 향명한 아침이었다 길 양쪽 버드나무에는 그 가지가지에 주먹같은 붉은 꽃이 달렸다 알쑥달쑥한 꽃 이팔을 날리며 엷은 바람이 부응하더니 허공으로 내 몸이 둥실 예 이놈 좋구나 허나 황금이 날아가선 큰일이다 두 손으로 양쪽 주머니를 잔뜩 움켜잡고 있자노라니 벼랑간 꿍 하고 떨어진다 이놈이 얻다 이건 함부로 내던졌느냐 정신이 아찔하여 똑똑히 살펴보니 이것이 바로 우리집 대문 앞이 아니냐 대문짝을 박차고 나는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들었다 돈이라면 한푼의 목이 말라 하는 누님이었다 이 누런 금덩어리를 내보이면 피련코 그는 헉 하고 놀라겠지 누님 수가 터졌수 나는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질렀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없다 매우 맛득지 않게 알로만 눈을 깔아붙이고는 팥죽만 풍풍 퍼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 입을 연다는 것이 오늘은 어떻게 취직자리 좀 얻어봤니 대문 밖에 좀 나갔다 들어만 오면 변치 않고 노냥 물어보는 그 소리 이제는 짜장 귀등이 가볍다 마는 아무래도 좋다 오늘부터는 그까짓 밥 얻어먹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까짓 취직 하고 콧등으로 웃어버리고는 자 이게 금덩어리유 똑똑히 보우 나는 두 손을 다 그 코밑에다 들이댔다 이래도 침이 아니 넘어갈 터인가 그는 가늘게 실눈을 떠가지고 그걸 이윽히 들여다보다 종래는 나의 얼굴마저 치여다보지 안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금덩어리와 나의 얼굴을 이렇게 번 차례로 몇 번 훑어가더니 이거 너 어디서 났니? 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질 않느냐 그리고 나의 짐작대로 날랜 두 손이 들어와 덥석 훔켜잡고 아이고 황금이야 평소에도 툭하면 잘 짜는 누님 이건 황금을 보고도 여전히 눈물이냐 이걸 가만히 바라보니 나는 이만만 해도 황금 얻은 보람이 큼을 느낄 수 있다 뻔둥 뻔둥뻔둥 놀고 자빠져서 먹는다 하여 일상 들복던 이 누님 이왕이면 나도 이 판에 잔뜩 갚아야 한다 누님이 붙잡고 우는 황금을 나는 앞으로 탁 채워가며 이거 왜 이래 다르라고 하고 네에 보란 듯이 소리를 냅다 질렀다 내가 황금을 얻어 좋은 건 참으로 누님의 입고를 보기 위하여서다 이런 황금을 막 허블리 만져 보이느냐 어림없다 호기있게 그 황금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오늘부터 난 따로 나가겠수 누님 밥은 맛이 없어서 나의 재주가 자라는 데까지 한껏 뽐을 내었다 이만큼 하면 그는 저쯤 알아채겠지 이젠 누님이 화를 내건 말건 내 밖고 섰을 빼 아니다 버듬직하게 건넌방으로 들어가 내가 쓰던 잔세간과 이부자리를 포갬포갬 싸놓았다 이것만 들고 나서면 고만이다 택시 하나 부를 생각조차 못하고 그걸 그대로 들고 일어서자니까 이때까지 웬 영문을 몰라 떨떠르머니 서있던 누님이 얘 너 왜 이러니 하고 나의 팔을 잡아들인다 난 오늘부터 내 밥을 먹고 살겠수 얘 그러지 마라 내 이젠 안 그럴게 아니 내 뭐 누님이 공밥 먹는다고 야단을 쳤대서 그걸 가지고 노했다거나 혹은 어린애같이 삐젓대거나 하고 아주 좋도록 속 좀 쓰리게 해놓고 나서니까 얘 내가 다 잘못했다 이젠 니 맘대로 낮잠도 자고 그래 응 취직 못한다고 야단도 안치고 그럴게니 제발 의족해 같이 살자고 그 파란 얼굴에 가엾은 눈물까지 보이며 손이 발이 되게 빌붓는다 이것이 어디 놀고 먹는다고 눈물로 밤낮 찡찡대던 그 누님인가 싶으냐 이거 왜 이래 남 싫다는데 누님을 매다 던지고 나는 신바람이 나게 뜰알로 내려섰다 다시 누님이 맨발로 뛰어내려와 나를 붙잡고 울 수 있을 만침 고만침 동안을 떼어놓고는 대문깨로 나오려니까 뜰날에서 쌀을 주워먹고 있던 참새 한 마리가 포르릉 날아온다 이놈이 나의 턱 밑으로 넌지시 들어오더니 이건 어디다 쓰는 버릇인지 나의 목줄띠를 콱 물어채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대로 대롱대롱 매달려 바들짝 바들짝 아 아 아이고 죽겠다 아픈 건 둘째 치고 우선 숨이 막혀 죽겠다 보퉁이를 들었던 두 손으로 참새란 놈을 부리나케 붙잡고 떼어보려니까 요 놈이 버릇없이 요런 젖먹던 힘을 다 들여 내 목이 달아나냐 니 목이 달아나냐고 획 한 번 잡아채이니 휴 코 밑에 연기로다 아 나 죽는다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참새는 거머리같이 점점 달라붙고 숨쉬기만 더욱 괴로워진다 공교로이도 나의 코 밑이 뚫어진 굽도지 구멍에가 파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고 구멍으로 아침 짓는 매쾌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그 연기만도 숨이 막히기에 넉넉할 텐데 이건 뭐라고 제 손으로 제 목을 잔뜩 움켜잡고 누웠느냐 그게 온 무슨 잠이냐 언제쯤 거기 와 있었는지 누님이 미다지를 열어제치고서는 눈이 칼날이다 어젯밤 내일은 일찍부터 돌아다니라 만날 사람들을 좀 만나보라던 그 말을 내가 이행치 못하였으니 몹시도 미울 것이다 야윈목에 핏대가 불끈 내소았다 그게 온 무슨 잠이냐 취직인가 뭔가 하려면 남보다 좀 성심껏 돌아다녀야지 바로 가시를 집어삼킨 따끔한 호령이었다 아무리 찾아보아야 고대에 같이 살자고 눈물로 빌붙던 그 누님은 그림자도 비추이지 않았다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는가 나도 둥그렇게 눈을 뜨고서 너무도 허망한 일인양하여 얼뜰한 시선으로 한참 누님을 쳐다보았다 앞만 해도 사람의 일 같지 않다 낮에는 누님이 희자를 뽑고 밤에는 내가 희자를 뽑고 이마에 땀을 씻으려고 손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불고오는 안색을 깨닫고 도로 이불을 푹 뒤집어산다 이불 속에는 아직도 아까의 그 연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1937년작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